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을까요? 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 사는다 해도 있는데 아 이거 영화로도 나왔잖아요? 네 맞아요 영화도 보고 책도 보신 거에요? 아 차이점 뭐였던 것 같아요? 책과 영화? 책은 많은 페이지가 있으니까 좀 더 풀어 쓰는 게 있는데 영화는 간략하게 쓴 부분이 많아서 그럼 책도 추천하시겠어요? 영화만 본 사람들한테? 딱히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해잖아요 새해에 읽고 싶은 책? 불편한 편이죠 아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안녕하세요 혹시